이번에 4.15 총선 분석 자료를 제공한 제야 h님은 3485개 읍면동을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h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전국 253개의 선거구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차익값 4.15 총선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익값 그래프 253개가 수평축이고 수직축은 플러스 차익값 밑으로는 수직축은 마이너스 차익값입니다. 이거는 정말 길이길이 보존되어야 될 정말 선관위 사전투표 득표 조작 결과치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을 포함을 안 하게 되면 이 전국이 플러스 12% 될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광주 전북 전북 전남이 조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평균치를 크게 낮춘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이 9.79%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39%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하게 되면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광주 전북 전남이 포함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약 한 20% 조작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 이렇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규모가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술품입니다. 예술품. 좌우대칭에 거의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이 왜 나오냐. 훔친 것만큼 더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차익값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음주당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잘라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울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통상적으로 조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서울은 플러스 12.56% 차익값이 국힘이 마이너스 11.78%입니다. 그럼 얼추 여러분들 얼마를 했는가 하니까 거의 25%대를 조작을 한 겁니다. 11.78%를 뽑아. 그러니까 이렇게 10%대 여러분들 차익값이 나오면 그거는 100%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의 지역구 여러분 의석수는 49개인데 서울의 이런 49개 그런 선거구에서 최대 조작지는 15.79%고 최소 조작지는 플러스 9.71%인 거죠. 더불당이 가장 표를 많이 훔친 데는 15.79% 가장 적게 훔친 데는 9.72%인 겁니다. 국힘당이 가장 많이 빼앗긴 데가 15.04%를 빼앗겼고 최소가 8.05%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맹악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의 차익값 평균치 서울 12.56% 부산 10.71% 대구 8.34% 인천 9.1% 광주 2.71% 거의 조작을 안 했다는 거죠. 몇 개 지역만 조작을 한 겁니다. 대전 10.5% 울산 플러스 10.89% 세종 플러스 11.86% 경기 10.89% 강원도 11.62% 충북 9.5% 모두 다 전국에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국힘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쳐 가지고 더불당하게 이동시킨 것이 평균값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10.4% 플러스 10.46% 전북 4.31% 전남 4.85% 여기는 조작을 아주 적게 했습니다. 특별지역만 몇 군데만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는 몇 군데 선거구만 조작하고 나머지는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이 차익값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경북 플러스 6.5% 경남 8.78% 제주 9.78% 전국 평균 9.79%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사이에 더불당 후보가 격차가 9.79%입니다. 이론적으로는 0에서 3%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산 조작의 가장 유력한 증거물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북 북도를 빼고 나면 그러면 전국 평균이 플러스 12.5%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호남의 평균은 3.67 비호남은 10.55가 나왔네요. 10.55. 국힘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당이 가졌기 때문에 항상 국힘은 마이너스 값 더불당은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 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이고 야바이 집단이고 내란제를 범한 자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통계자료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도독질한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래프로 드러나고 숫자로 다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3,500, 3,485개 읍면동 선관위가 발표하는 가장 기초자료를 이런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덕표수 조작을 세상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훔치게 도망가겠습니까 이거를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무시는 겁니다. 이거를 한동훈 여름 비대위원장의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가 윤 대통령 참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비상대책위원장님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똑똑하십니다. 역시 서울법대를 나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국힘의 국회의원님들 정말 장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인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조재현 천대엽 이동훈 민유수 김상한 대한민국 검찰들 대한민국 경찰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김대중 전주필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우리 김대중 전주필님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공박사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건 때문에 대한민국 은 망조가 될 겁니다. 세상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넘어가서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식자층과 엘리트들이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중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이것을 침묵하는 사람은 그냥 똥 밟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나 나는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을 몰락시키는 방아시의 역할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 양반 또 떠두네 이렇게 정도가 나오지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 콩 박사님 좀 그냥 적당히 합시다. 대통령도 무슨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는 무슨 수가 있겠냐 내일 모레 총선인데 총선점은 끝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면 그냥 똥 밟은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들 골로 가 가지고 다음에 모든 부분이 망가진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건 다음의 일이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 여러분들 눈앞에 이익의 이름 급급하지 먼 여러분들의 이익은 별로 고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제이아 h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을 다 했는데 어떻게 입을 그렇게 닥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인간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 뭐죠 이거는 이거는 제가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거는 전국 선거구별 당일 대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차이고 이거는 같은 자료 같네 12.56 11.86 같은 자료네 이거를 이거를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앞부분만 앞부분만 잘란 자료네 이 앞부분은 앞부분만 이렇게 잘라 가지라면 더 크게 보시라고 서울 부산 참 제이아 h님이 고맙게 여러분 서울 평균값 12.56 부산 10.71 대구 8.34 2.97 광주 2.7 대한민국 부정선거로부터 상당히 예외적인 지역의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 지역에는 뭐 그냥 나오면 다 이기니까 크게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전 10.5 울산 10.89 플러스 10.89 세종 플러스 11.86 경기 10.89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가 사전투표가 이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관위가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12.56%나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2.56%를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은 미래통합당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습니다. 여기 서울은 12.56%만큼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도덕질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12.56%만큼 더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도덕질을 했습니까 미래통합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를 훔치지 않고 더 여름 선진화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아무도 사전투표 선거인 명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컴퓨터상으로 그거의 이름이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의 실제로 15%대 선거인 수 100명 가운데 15명 수준 15%가 이름될 사전투표를 참가했는데 그걸 22%로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그 차액만큼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로 3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업립당에 진교원에게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용한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도덕질하기 방법을 그만두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선을 보인 겁니다. 그게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서 위조 투표자를 만드는 이른바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방법을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이렇게 준 겁니다. 전부를 주고 자면 그래프나 이런 것이 차이값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도 이름들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선진화되고 깔끔하고 위험부담이 적은 방법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보다도 뻥튀기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쑤셔넣어 주는 방법이 훨씬 선진화된 방법이죠. 그 방법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다 침묵할 겁니다. 그래서 망하겠죠.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조투표제조를 막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관철시키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저도 노력을 했고 했지만 한번 두고 보죠. 그러나 저는 그게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그동안의 선거 부정을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최후의 일전이 바로 4월 10일 총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순하게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서 투표용지 투표지를 위조하는 것을 그렇게 협조 안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